안녕하세요. 소금이가 ASMR을 해주려구요. 이거는 롯데리아 콜라인데 피셔도 괜찮은데 도키산에 먹으려고 사오고 먹을게요. 어떻게 만들도록 이모까지 먹고서 먹을거라 도라가 조금씩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라면 조정 됐어요. 보시면 얘는 애플사과라고 제가 원래 당후루 중에는 샤이머스켓을 참 좋아하는데 얘는 애플사과라고 해서 좀 특이해가지고 내가 아는 맛이 궁금해서 저런 더 비싼 샤이머스켓 말고 저런 조금 더 싼 롯데리아 간혁철에 가기 위해 애플사과를 사왔습니다. 비닐 먹기는 소리 한자대로 먹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먹을게요. 비닐 소리가 좋죠? 소리가 너무 큰 분들은 소리를 줄이시고 소리가 너무 작은 분들이 키워주세요. 테이프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은 물을 놀란 눈으로 자꾸 묻어봤어. 나는 방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놀란 눈이 없어. 나만큼 많이 먹는 사람이 없어봐. 달콤한 게 너무 맛있어서 나한테 하나를 빠져버렸습니다. 목에 붙어가지고 아직 묻지 않았어요. 봉투라서 비지금치라 의미가 딱히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내 입으로 들어와라. 하나씩 이팅 사운드니까 먹어볼게요. 헬탉 소리 헬탉 소리 헬탉 묻은 소리 내 손이 끈적해지니 맛있는 소리 모양도 보여드려야되니까 화면화 밝아져라 아직 배터리가 없네 충전중이에요. 9% 이렇게 생겼답니다. 먹어봅시다. 어! 화면이 갑자기 맛있지? 사과가 원래 영어로 애플하냐? 근데 애플사과는 뭔데? 약간 정포도 같은 건가봐요. 애플 포도였나? 애플 정포도? 이름이 기억이 안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네요. 화면이 너무 안좋게 나와서 화면 좀 잘 잡아. 됐다. 이쁘장하고 영롱해. 더럽게 먹는 걸 손으로 치는 어떡하냐고요. 제 맘이에요? 내 유행어되겠어. 제 맘으로. 제 맘이에요. 빈칼빈칼돌아가는 맨. 또. 다시 소리 한번 들려드려야 되는데 화면이 안좋아서 고정지세대 시켜줄게요. 먹어보겠소. 아이고. 자꾸 이래. 아, 팔로 다 고정해. 지금 소리. 발가락 털어놓으면. 도정해. 도정해한테. 사실. 맞추는것도. 초포세티 안했다고. 고정제가 힘이 없어졌어요. 말이야. 왜이럴까요? 조임새가 잘 부서했나봐요. 꽉 조임은 괜찮겠죠. 연결부위가 그대로 연결이 안돼. 근데. 너무 약해. 고정제가. 일단은. ASMR이니까. 소리가 중요해서. 각도보단. 먹는게도 중요하긴한데. 소리가. 잘 녹음될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참. 왜이럴까요. 덤 비뚤어들여서 그런가 봐. 안가면은. 혹시 올린채로 먹을까. 아니. 근데 그럼 밑에가 안지겨. 그냥 이렇게 찍자. 화면 도정 안되면. 몇십분 걸리면 안돼요. 보는분들이 짜증내. 하지만. 제 목소리가 ASM 안전용. 특화목소리라고요. 다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줄 알았는데. 아니면 죄송합니다. 잡고. 손으로 잡고 먹을게요. 되게 넣어줄 수 없어. 맛있어. 멀래 가츠 생겼어. 아, َDSlation Springsends. 미쳤죠. 진하게しく. 진짜 웃어버리죠. 저게 맛있어. 너무 맛있죠. ASMR이 진짜 가짐 지어놓은거 아니냐구요? 맞을지도 몰라 닭으로 처음 먹었을때는 딱히 맞을 것 같고 달기만 하고 갈비만 하는지 안갔거든요 먹다보니까 소리도 미쳤고 맛도 달콤하고 설탕때문에 다이어트 적당히 먹으면 좋다고 나오더라구요 여기 사실일수도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건 제 오피셜이나 네이버 진식인 이런데도 본거니까 너무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일도 도움이 된데요 과일인데 뭐 어때? 우리 다 먹는 사탕보다 이게 훨씬 건강할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좋으니까 적당히 먹었어 처음 먹을때 샤인머스켓이라고 술탕으로 먹었는데 술도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은 돈을 많이 써서 출근한답니다 집에 죽여오래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질릴지도 그래서 그냥 애플포도과 애플사과 딸기 체리 이거 들었으면 체리고 있는 맛이에요 얘는 비닐에 담가면서 남은거 하나 비닐에 담가면서 딸기를 꺼내대요 딸기가 과즙이 상큼해서 맛있어요 화면은 고정좀 내라 왜이러냐 진짜 정치하고 일단은 화면 좀 고정시켜주고 와야겠어요 안되겠어요 됐다 밑에가 보이는데 신경쓰지 말고 지금 한번에 깔을게 이렇게 고정이 잘 안되는데 화면은 밑에를 찍어서 그런거 같아요 카메라가 원래 밑에 찍는 조용이 아니라 그런가봐 소리 아 단단해 이거 하려고 하나 남겨놨지 미쳤다 소리 와 미쳤다 신기 재밌어 이렇게 돕는거 재밌는데 딱딱딱딱하니까 갖고 낼 수 있는거지 이것도 먹어주셔야지 아무렇 고추는 들리면 위험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사이까롭습니다 딸기를 먹기 전에 영롱한 딸기의 자태 에피소드가 보름 동안 에피소드가 보름 동안 영롱한 딸기의 잔뜩을 감상하니 저 딱 날이 펴진거 봐 진짜 가격은 하나에 3,000원이에요 아이스크림보단 이게 조금 더 건강하지 않을까요? 비싸겠지만 난 나름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나름의 금액 행복한데 기념일에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특별한 날은 달콤함을 선물해주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전화감자 생각 안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먹어볼게요 아이고 큰일날뻔 카메라 잘못 잤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먹고 먹는 거라 저 대신 갈러리 걱정은 좀 대신해주신 저도 괜찮아요 굵어서 먹은 거라 카메라 고정됐다 드디어 카메라 고정체제로 됐어요 안세박수 과즙이 부드러워서 아까 그 과육보다는 아까 과육보다는 더 딱딱해서 소리가 좀 덜 나는데 사탕국수 사탕국수 특유의 소리가 좋아가지고 맛도 되게 맛있어요 사탕국수 사탕국수 미쳤죠 이 영상 보면 이 영상 보면 닭으로 먹고싶어질거에요 주말에 작정하고 콘텐츠 많이 찍을거에요 영상 올리는게 제일 재밌어 제일 신나 맛있다 맛있다 설탕 남은 것까지 엎되기까지 남기지 않아 벌써 두개가 안 남아서 아쉬워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화면보전분들은 화면도 못하고 이래서 또 이러네 저거가 안되고 정정됐을텐데 말 끝나기 무섭게 하니까 호랑이로 제 말하면 그렇다더니 지등간에 좀 불편하셨을텐데 이제야 또 고정이 되네요 라고 할랬는데 아리나다리가 카메라 또 엎어집 연진장 함 칵테일 사야되나 그냥 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오진진 기억나지 않아 음 딸기 하나 더 먹고 똑같은 맛 재물이 지금 단걸로는 많이 먹어서 입안이 조금 달달하거든요 달콤하지만 녹소 콜라 입가심을 좀 해야겠어요 아 테이프가 되게 힘들어 아 아 이거 잘 오시네 테이프를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어 됐어 얘는 좀 깨끗해 약간 녹았나봐요 맨날 얹해졌나 제가 체리를 좋아해요 체리 체리 이 카드티보다 제일 재미야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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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단단이 최고이다 수명을 먹으면 맛있다 맛있다는거 소리 얘는 좀 깨져끗 구리는 깨져끗 여따 없네 보고 말고 싶네 블럭블럭 밀기 마시는 진짜 너무 맛있다. 벌써 두개 클리어. 벌써 두개 클리어. 반구름 절당이 조각이. 처음 먹는 분들은 날카로워서 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들은 내 마음의 가위로 찔러찔러하고 재미없다구요. 알아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남은 젤이 가두같이 생겼죠? 내가 아는 젤이는 이렇게 시커멓지 않은 색깔이었는데 막상 진짜 새끼가 아니고 약간 시커메요. 종류마다 다른건가? 유치원께 알던 나이의 젤이는 발랑이었는데 진짜 젤이는 이렇게 시커멓다는 설탕이 떨어진다. 요거 튀어야 돼. 안 돼. 난 설탕도 아직 돈으로 뽑았어요. 좀 더럽겠지만 제가 먹을거라 괜찮아요. 아, 미쳤다. 이게 진짜 진맛이지. 먹다가 잘 먹지 싶어서 이빨랑 이빨. 체리씨입니다. 그것까지 먹으면 안돼요. 먹어도 되긴 하는데 맛없어. 맛이 없어. 아직 체리씨까지 먹어도 되는지 전 몰라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하루종일 여러분 시내가서 사오느라 힘들었어요. 나름 힘들어서 진짜 영상 찍는게 쉬운게 아니다. 맛있다. 너무 부르다. 맛있어서 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납치 씹는 소리. 남은 세게. 덜렁덜렁. 조심조심. 다른게 보다는 덜무스러워서. 이번엔 이빨 안나와게 조심하고. 시작. 뿌리가 조금 더 단단하게 짓을 수 있어요. 진한 맛이 풍미가 아는데요. 군무 사지 너무 맛있습니다. 공고를 즐기죠. 까에 참 로클zes 바러받을isson 중간에 기침 나와서 화면 끄딱 켜 시켰어. 마지막 한 번 하나. 먹는 영상인데 벌써 20분 안에 가네. 겨울이라 자꾸 기침 나와요. 마지막 한 번 하나까지 하면 돼요. 강아지들이 삼키면 끊었나요. 내일은 떡갈비 사왔고 고통도 나와서 제일 먹으면 돼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앞에 가는 고통도 나왔거든요. 고통도 데이 마시면 돼요. 행복한 주말. 여러분들 행복한 주말. 밥 먹어보고 맛있게 먹었어. 행복해. 아, 이제 배부르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